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은 등목, 좋아요는 발모를 제가 많이 외쳤었죠? 그래서 벌써 구독자가 5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광고비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댓글, 관심 많이 남겨주신 네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호명하겠습니다. 파벨지단님, 그리고 하쿠님, h-a-k-u 그리고 푸류님, 야드비가님 이렇게 네 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보내드릴게요. 닉네임 호명 되신 네 분은 댓글로 이메일을 좀 남겨주세요. 이메일로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만원 광고비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5만원씩 내보드렸으니까 20만원. 나머지 7만원 남은 거를 일곱 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만원권씩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댓글로 이메일 주소하고 보고 싶은 컨텐츠, 내용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꼭 구독 정보 공개를 설정해 주셔야 한대요. 추첨을 통해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힘이 와서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 드리는 뉴우어가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